안녕하세요. 판례공보험정지 판변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특별약관에 소송이 제기된 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206-69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건이고요. 원고는 보험수익자고 피고는 보험회사입니다.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의 남편이 2017년 7월 4일날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원고도 피보험자의 담보특약에 포함시킵니다. 원고가 이 차를 몰다가 2018년 1월 27일날 교통사고로 뇌경색 등으로 수술하고 입원을 받게 됩니다. 약관에 보면 실제 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 손해액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또는 및 보상항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 금액 중에 과실상계나 손실, 보상항도 적용하기 전의 금액, 그러니까 원래 전체 손해 그리고 내 과실 부분은 차량 안의 전체 손해액이 있다면 그것을 실제 손해액으로 봐주겠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파고로 피고회사를 상대로 19억 원의 손해를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면서 담보특약에 대한 보상항도 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험 특약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그 판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보험 수익자가 그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때 그 소송도 이 소송이 제기될 때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확정 판결에 따른 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 따른 기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항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이 소송이 제기된 때에 들어가느냐 이걸 본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보험약관은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돼야 되고 자동차상해보험은 성지된 상해보험이다. 실제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는 것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별개소고 제기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그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당의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할 때는 확정 판결이 없는데 확정 판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정 판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다른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그 보험금에 따른 청구 금액을 계산한다는 의미지 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확정 판결이 있는 걸로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보험약관의 해석은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보상한도 범위에서 실제 손해금을 반영하기 위한 약관이긴 한데 이 경우에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자기 과실 부분도 실은 실제 손해금은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과실상계에도 금액을 빼버리죠. 하지만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험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 과실 부분도 다 보험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는 그러한 과실상계를 탄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해당 법은 약관 해석에 따른 기준을 그 이 판결 확정 전까지는 확정할 수, 알 수가 없게 되죠. 결국은 객관적, 획일적 해석을 통해 하기 위해서는 당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는 적어도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고 보지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고 이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확정 판결이 있어서 손해액이 확정된 경우라 하면 보통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상적인 경우에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거는 그 약관에 따라서 보험사에 청구할 때는 그거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